지금 여기 보면 위에 새콤한 게 있죠? 저게 레이디 보드 무당벌레 유충이에요. 좀 징그럽고 쐐고 그래가지고 모르고 막 처음에는 가지를 다 쳤어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름다운 레이디 보드야. 레이디 보드가 왜 좋으냐면 다 잡아먹잖아요. 진딧물을 근데 진딧물이 말이 아냐.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이게 보기에는 흉한데 아주 즐거워요. 예쁜 나무입니다. 여기 또 있다. 바람이 너무 많아. 예뻐요. 다 잡아먹자. 다 잡아먹자.